으 출발합니다 김민정의 서비스 김고은 손에 맞지 않아 더 빨리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선제공격 정입니다 서비스 김고은 리시블 정유미 시작 아 있는 두 선수 자 범시를 줄이면서 서로간의 랠리를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랜선 김민정 이다솜 디시블 바깥쪽 걸 겁니다 백핸드로 한 점차 정유미의 빠른 공격 3대5 짧게 그리고 점차 뜬공 깎아놓습니다 김고은 조금은 불안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다 정유미 서비스 김고은 선제공격 지금 파악을 하고 있죠 예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선제공격 안산시청 이 게임 출발 아 이 게임 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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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우 배섭게 받아 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키워드는 리시브 득점 난타전 그리고 이번에 벗어나면 2대3 퉁미러졌습니다 그리고 2공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이번에 끝납니다 김고은 이다손 받습니다 적점차 리드 정유미 안정적으로 믿고 처리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이 게임 초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김고은 다시 공격 포인트에 가는 안산 이다솜 서비스 김고은 리시브 정유미 아 좋아요 김민정 선수를 응원하는 팬말이 봤습니다. 어 아 균형 승부 이렇게 깨집니다. 이 김고은 이다솜 두 점차 앞섭니다. 김민정 동점 찬스를 끌고 옵니다. 김고은의 서비스 이다솜 리시브 김민정 아 좋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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